주먹왕 한돈 불고기 아까 햄버거 3개 처먹었다면서 또 처먹고 있죠 얼마나 처먹어야 배가 부를까요? 이 아이가 배 부름을 할까요? 와 나연아 너 손 되게 이쁘다 딱 학생 책상 같다 학생 책상 딱 중학생의 책상이네 형 모니터 안에 모니터 안에 사진이 연결되고 있어 그니까 형 방금 나연이 사연이야 네 밀꾼이 책상 야 이건 깔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휴지 해명해 형 방송 보려면 필요해요 거기까지 해 오케이 거기까지 해 내가 괜히 물어봤네 근데 나는 진짜 이 새끼 책상이 제일 웃긴다 진짜 야 마우스 패드도 없어 뭔가 허전하다 했다 씨발 뭔가 유독 허전하다 했는데 아 밀꾼이가 평소에 방송에서 형 나 마우스 패드도 없어 근데 진짜였구나 오 여기 방송하는 애라 투모니터를 쓰는구나 핵이 지금 증명사진에 셀카 찍어서 보냈네요 저거 동공 확대하면 얼굴 나오는 거 아님 오 여기 있다 핵이 근데 올해 말에 그거는 합시다 다 같이 디코방에서 와이크 켜서 다 같이 술 먹방 한번 합시다 아 먹방이 아니지 그냥 야 이거는 보드카가 아니라 전술 핵인데? 이게 어떻게 보드카야? 아 밀꾼아 꾸미시마 이 새끼야 왜 테라 하나 올려놓고 패드 센서 키보드 가리고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거 키만 손 존나 길어 아 맞아 옛날 내 친구도 거실에 컴퓨터 있는 애들 있었어 햇빛하면 컴퓨터를 못 하시겠네 옛날에 상상으로 하는 애들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손넘을 뻔했다 형 어째 물건이 많아지면 더 초라해지는 거 같아 보내 봐 뭐 올렸는데 이게 아까 그 최근 거잖아 이제 이게 신작 뭐 있어 보이려면 지갑 새어 오르는 거 존나 얄받아 F킬러 옆에 나와 있는 가긴 가네 형 큰 거 하나 찾음 어 바람을 보내 그러니까 뭘까 존나 궁금하다 왔다 뭔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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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손을 드디어 옆으로 치웠다 이렇게 보니까 좀 다르네 아 이러면 이해가 되지 근데 마우스패드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의자 어딨어 야 너 의자 어딨어 너 의자 어딨어 뒤로 뺀 거지? 뒤로 뺀 거라고 얘기해 너 의자 찍어서 보내 미쳤냐 야 저거를 쓰면은 손을 어떻게 손을 어떻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? 책상 위에 앉아서 게임해? 형 계단이 있잖아 계단? 아 뭐 이거 위에다가 저거를 올려놓고 게임을 하는 거야? 저거 강아지 계단 그건 강아지 거니까 네가 너는 안 쓴다는 거네? 강아지 계단 오케이 비밀꾼 계단 어딨어 나도 이겼어 이 새끼도 만만치 않네 아 진짜 이 새끼도 만만치 않네 아니 이거 잘못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? 비밀꾼 의자 구하러 갔네 만들고 있어 어 이거 뚝딱뚝딱 소리 나네 뚝딱 어 밀꾼 사실 왔다 어 밀꾼의 의자는 저 혼자 찍은 거야? 아니면 누구한테 찍어달라고 한 거야? 가족한테 부탁했다고? 야 밀꾼은 형이 이거 유튜브로 쓰고 너 먹고 싶은 거 말해 내가 너 지금 먹고 싶은 거 보내줄게 거래하자 고추바사삭이 어디 거지? 부릅바사삭 부릅바사삭 아 기다려봐 내가 지금 결제하고 있어 아 그래 등받이 의자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지 누가 대체 어떤 새끼가 이렇게 써 누가 이렇게 써놓고 편해 형 이 지랄하냐고 밀꾼이가 또 뭘 보내는데 제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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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보호대 밀꾼이 사진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허리가 또 일직선이야 허리 존나 고다 이 새끼 허리가 존나 일직선이야 뭐래 이렇게 안 넘어져 이렇게 안 넘어져 이거 안 넘어진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넘어져 네가 발로 버티고 있잖아 병심아 너 뭔데 봐봐? 봐봐? 잘 됐어? 잘 됐어? 이거 봐봐 안 넘어진다니까 아니 뒤로 넘어가려고 배 힘준 거야 뭐 뒤로 넘어가는 거 찍어서 보여줘봐 얼마나 해야 뒤로 넘어가나? 이건 용안이의 책상인가 보네요 내 의자 아 어디서 주워왔냐고 의자랑 싸웠냐 이거 하쿠라이카 책상이라고 하네요 오 깔끔하네 아 그리고 그 마지막 마지막 하이라이트 핵이의 의자는 얼마나 해야 넘어갈 것인가 봐봐 이거를 어느 정도에 넘어가면 야 뭐야 아 지금 무서운 데도 가봐 아 아 아 저기 이거 언제 넘어가네 아 이제 구도가 너무 이상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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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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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게 넘어지잖아 살았어 살았어 하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.